오늘도 평화로운 국경마을 현장으로 출동하는 특수부대원들이 있습니다 외곽지역에 숨어서 활동하고 있는 테러범들의 보스를 체포하기 위해서 말이죠 코드 3, 루쿠르의 이웃 코드 3, 루쿠르의 이웃 오늘도 깔끔하게 성공해버린 제압 임무 캡틴 코박스가 이끄는 최정의 특수부대팀 작전 성공률 100%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멀리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 중인 프랑스 동궁 기자 엘자의 등장 현지 여성 인권에 대해 취재 중이던 엘자는 결국 위험한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테러벙들에게 딱 걸려버린거 테러벙들에게 딱 걸려버린거 그 사실을 보고받게 되는 프랑스 고의부 그 사이 오빠로 구조대 파견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대의 최정예로 구성된 최강의 특수부대를 말이죠. 고 requiring the military members. 제 이멍은 가장 큰 고혜의 State, 이 자리에 대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Your襟은 글쎄? 장군의 임무를 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작전지역으로 향하는 캡틴 코박스와 대보원들 프랑스 최강의 구출 작전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강의 구출 작전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최강의 구출 작전이 시작되려 합니다 프랑스 최강의 구출 작전이 시작되려 합니다 자. 한 건가. 한 건가. 한 건가. 그 후에 저의 제자입니다. 지켜봅. 어제! 수 quantum해ас 저주 equipo! 넘어가 bugs! 하지! 아니 nada önemli 골 belang! Interesting Delta arrière! 무사히 여기자를 구출할 수 있었던 대원들 그러나 봉고지를 습격당한 테러범들이 대원들을 얌전히 보내줄 리 없었으니 테러범들을 피해 합류 포인트로 향하던 대원들이었지만 탈출을 위해 동원되었던 헬기는 그만 습격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대원들은 한순간이 고립되어버리고 만 것이죠 결국 실패로 돌아가버린 헬기 탑승과 통신 장비마저 망가져버린 대원들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열심히 걷는 것 뿐이었습니다 북경 끝자락에 있는 프랑스 공군 기지까지 말이죠 다음 날이 되고 어느새 코앞까지 추적해온 테러범들 대원들은 곧바로 반격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대원들이 점점 더 large 하늘에서 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게 물리친 줄 알았던 테러범들이었지만 절대로 포기를 허락하지 않는 그들의 두목 양쪽의 대치 상황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도망길에 만나게 된 어느 산골마을 일행들은 그곳에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못 본 척 지나치지 않는 선한 마음씨의 준비들이었던 것 그러나 마을 주민들의 선행은 전혀 예상치 못한 위기를 불러오고 말았으니 대원들을 도와주었던 이유만으로 마을 주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왔던 길을 돌아 마을로 향하는 대원들 마을 주민들을 돕기 위한 반격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말아야 마을 주민들의 목숨을 빼앗고 말아야 최선을 다해 테러범들을 저지하는 대원들 하지만 동료는 그만 부상을 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러우고 말아야 직접 구조하시기 공격적으로 방 nego지 전형 탐지 두 수 이상 탐지 사례 qualification 좋은 저지 간신히 교전지역을 빠져나온 일행들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반대 방향으로 적들을 유인하는 막내의 모습까지 결국 막내 또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테러범들을 뿌리쳤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지까지 향하는 길을 가로막고 있는 해발 수천 미터 높이의 히말라야 산맥이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혹여 일행들에게 누가 될까 스스로를 희생한 부상당했던 동료까지 아직 일행들의 앞에는 너무나도 먼 여정이 남아있었거든요 일행들의 앞에서 또다시 힘겨운 하루가 지나고 한마음 한뜻으로 산맥을 넘어설 수 있었던 대원들 바로 그때 어르신 쫓아버린 테러범들의 스껴 한 시인이 적들의 보스를 물리칠 수 있었지만 너무나 많은 희생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여기자만을 떠나보내기로 마음먹게 된 두 사람 캡틴 코박스 또한 다리에 부상을 당해버리고 말았거든요 가사의 맨날 보호사의 맨날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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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홀로 떠나야만 했던 엘자 그녀가 대원들의 희생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다리를 한 걸음 더 옮기는 것 꼬박 이틀이나 더 이어진 황무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던 그녀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틀이나 더 이어진 황무지 내가 이곳에 가고 싶어요. 바로 이곳에 가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가고 싶어요. 네. 캠핑. 납치당한 여기자를 구하기 위한 최정예 특수부대원들의 가슴 뜨거운 군인정신을 보여준 프랑스 전쟁 액션 스페셜 포스였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각국 특수부대원들의 활약 다음에는 또 어떤 나라의 이야기가 이어질까요?